어 아 아 왜 아직도 돌 했어요 아 아 또 돌 했네요 뭐 어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끝나고 할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힛. 힛. 무슨 시? 아까 힛. 자, 잠깐만. 어, 뭔가 없어졌어. 오케이. 힛. 계속해서. 그라운드. 그라운드. 아,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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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야, 그라운드야. 그라운드. 오케이, 무슨 시? 이름, 시. 누웟. 기초. 다음. 에, 누웟. 어떤 시? 치얼. 치얼. 오케이, 이런 뜻이면 무슨 시? 바다. 바다. 이런 뜻이면? 이름. 이름 시. 치얼.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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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어떤. 이름. 이름. 이름이라고 하겠네. 이름 시죠. 이름 시. 무엇이 환호하니? 누가 환호하니?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냐. 뭐? 이름 시.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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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야. 내일은, 맞죠? progressive. 여기는. 아니면? 일정식 At the ground At the ground 아닌데요 그거는 땅에서지 땅에서 무슨 At the ground야? 어디 어디 에게로 누구누구 에게로 어디를 향하여 At입니까? At은 어디 어디에서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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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ound At the ground At the ground 틀리셨구요 알아빠 Crack 큰소리로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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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Pick up 집다란 뜻이 있으나 집다 줍다 Pick up Pick 무슨 C? 네 Pick 무슨 C? 받아 뭐라고요? 받아 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하는게 픽업이래 이렇게 하는게 픽업이래 이렇게 하는게 픽업이래 픽업이래 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잖아 어디 픽 집다 업 어디로 위로 그래서 집어 올리다 주어 올리다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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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은 하자씨 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네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앞만 길어봤자 It It 그럼 무슨 C덩어리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무슨 C덩어리 맞다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구요 어 너 누구야 최빈이요 이것은 무엇이니 종이컵이요 이채빈 종이컵 다 무슨 C 아 무엇 이 물건에 종이컵은 이 물건에 뭐야 어떤 어떤 종이컵은 이 물건에 무엇이니 어 폐는 폐는 이 물건에 무엇이니 커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액체에 무엇이니 이름이잖아 아 무슨 어떤 같은 소리하고 있네 또 얘기할까 아니요 누구 무엇 내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채비냐 그러지 이채비는 너의 무엇이니 네 이름 아니야 이름이요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구요 네 Being a bad boy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배보이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무슨 C덩어리 이름 이름 이름씨 덩어리 Being a bad boy 그럼 배보이가 되다는 뭐예요? 네 배보이가 되다는 뭐예요? Become a bad boy Be a bad boy Be a bad boy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하 응 이게 동사잖아 하다시잖아 거기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몇 가지 뭐하고 뭐 되는 거 되는 점 여기서는 되는 거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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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뜻일 때는 무슨 C 어떤 이런 뜻일 때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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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고 대신이 하드 하드 어떤 C도 될 때도 있고 어찌 C 될 때도 있고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뜻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힘들인지 딱딱한인지 열심인지 심하게인지 심하게인지 네 스터디 하드 은 뭔 뜻일까? 음 네 공부 열심히 공부하다지 힘든 공부 힘든 공부 힘든 공부? 네 하드 스터디겠지 그건 하드 하드 퀘스천 하드 퀘스천 뭐라구요? 하드 퀘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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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천이 뭔지 몰라? 예 모르죠 어 퀘스천이 뭔지 몰라? 질문 아니야? 아하 그럼 퀘스천이 아니야 퀘스천 비어 밧보이 비어 밧보이 이름 시? 얘 뜻이 뭐야 생각하고 뭔가 좀 생각하고 대답해봐 얘 뜻이 뭐야 뜻이 뭔지 물어봤어 나는 배토보이가 된다 그럼 무슨 시 덩어리 비가 하다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시 덩어리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언제겠지 언제 야구 시합할 때 뭔 어디야 어디는 언제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무슨 시 덩어리야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근데 이런거 하나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왜 그래서 이런 일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압제비씨 전치사 뭔 접속사야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가 다냐 어 누가 다 해서 다 짜 떼버리고 비코즈는 때문에 왜는 할 때 만들어 두는게 접속사구요 압제비씨는 무엇이란 질문 앞에 와서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외로 바꿔줍니다 네 베이스볼 베이스볼 무슨 시 이름 셀 수 없어요 없죠 게임은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볼 게임이야 베이스볼 게임즈라는게 가능해 네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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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같다 시 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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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이름 시인데 이거 읽어볼까요 먼데이 이거 무슨 뜻이죠 먼데이 월데이 이거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 했죠 하다 아 이게 하다야? 무슨 뜻이길래 하다야 아니요 온 온 온 온 온 온 온 먼데이가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이것만 있으면 무엇 월요일이었는데 온 먼데이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월요일을 월요일에 벅재비씨 하면 월요일 날 그래서 이런일하는 애 악재비 씨 밧재비씨 전치사라고 한다 하드 워크 하드 워크 하드 워크 오케이 그러면 하드는 무슨 씨예요 여기서는 어떤 일 어떤 일 힘든 일 캐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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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속에 디드 들어간 거고요 워크 워크 워크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고 이런 뜻일 땐 이름 씨면 셀 수 있나 없나 꼭 영어에서는 따져보고 문장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뜻일 때 셀 수 이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을까요 장만 치냐 있을까요 작품 하나 작품 둘 하지만 일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일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할 때 어 워크나 워크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대박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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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필러 무슨 씨 하다 하다 씨죠 채우다 끝까지란 뜻입니다 여기서 위로가 아니고 끝까지 채운다 어찌 채운다 끝까지 채운다 완전히 채운다 I walk there I walk there St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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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르 오케이 까다로운 데 쓸 줄 알죠? 네 오케이 무슨 씨죠? 이름 씨죠? 어떤 이름 씨죠? 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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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테르 tür졌네 스테르 헤드 헤드 헤드. 헤드는 원래 모습이 뭐였겠어? 헤브. 헤브겠지. 그러면 헤브 투는 지금 현재 뭐뭐 해야만 한다겠지. 아 디드가 들어갔구나. 그래. 이 속에 디드 들어가면 이렇게 모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헤드 투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고요? 얘들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뜻으로 쓰려면 반드시 뒤에 무슨 시 와야 되겠어? 당연히 하다시가 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뭇을 해야만 했었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 예. 어. 어.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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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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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웬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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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얘는 뭐? 압재비 압재비씨는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외로 바꿔준다고요? 예 뭐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외로 바꿔준댔어요? 누가? 압재비가요 예 클린 클린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어떤 이런 뜻일 땐 오케이 클린 룸 안 보여요? 깨끗한 방 클린 더 룸은 깨끗한 그 방 오케이 그 방을 청소하다겠지 아하 더 클린 룸은 그 깨끗한 방이고요 클린 더 룸은 청소한다 그 방은 에그리 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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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일마다 예? 매일마다 매일마다가 뭐예요? 에브리 데이 몰라요? 매주마다 매주? 주? 주? 에브리 데이 매주? 매주마다 에브리 위천마다 에브리 위킨드 이렇게 쓰겠죠. 매일 밤마다 40에서 조심해야 될 거 4는 어떻게 써요 4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압재비시거든요 아니 맨날 유를 까먹어요 14는? 14 4는 뭐라고? 14 근데 40일때만 유가 사라졌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job job 이렇게 길게 말해요 그럼 water bottle 돈 병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친 거 채 쩜 잠깐 할께요 진짜 많이 틀렸을 거 같아요 일단 세요일에 틀린 거 같죠 얘는 1번은 뜻 하나 더 써시고요 1번 문제는 왜요? 왜요? Monday, pick up, baseball, crack, fall, being a bad boy, carry, drop, hit, 40, base, stare, be a bad boy, at baseball games, rest, Wednesday, ground, hard work, bad boy, crowd, OK, 그래서 최빈이 3개 틀렸으니까 메타인지가 잘 되네요.